20년간 한국 공예의 미를 수놓아온 김인영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나비들 사이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꽃잎이 싱그럽습니다. 바늘을 사용해 직물의 오색 실로 무늬를 놓은 작품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만 실로 수놓은 작품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세자매 작업실에서는 퀼트, 전통자수, 프랑스자수, 비즈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다채로운 색감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땀의 바느질로 오색찬란한 생명을 불어넣는 김민영 작가 지난 20년간 자수에 관한 노력으로 단순한 수공예품의 차원을 넘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한국 공예의 미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세자매 작업실은 성인부터 청소년, 어린이까지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공예 창작품들을 연구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창업에 관련된 멘토링 수업도 하고요. 또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있는 그러한 공방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프랑스 자수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전통 한국 자수를 또 연구하고 싶어서 지금 그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투를 이용한 순호화진 공예품은 이체로운 빛깔로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다양한 문양으로 표현돼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김민영 작가는 거리예술 가로수 뜨개사업 감독 등 문화공예 활동과 자수공예 강사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비즈공예와 천연 화장품도 선보여 다양한 한국공예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형형색색으로 순호화진 작품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은은한 향기를 전해줘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